1.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차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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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s 평화 평화 envol기 평화 평화를 반영!! 우리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우리 코너스원 뿐만 아니라 두라노스원에서 출판한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큐티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마테마가 요한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의 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1편 2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마지막이 사도의 행전으로 들어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행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의 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으로 큐티를 하는 우리들은 가능하면 누가복음 사도의 행전을 한 3번 정도 읽으시고 큐티를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누박음을 통해서 놀라운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해를 출발하면서 그래서 우리 코노슨 교회의 theme의 주제가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그래서 4등전 11장 24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올해는 우리들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 한 영혼을 교회로 인다하여 뿌리를 내려 참 그리토인으로 세우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해 이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들의 자세가 우리들의 삶이 이것을 사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죠 자세가 되어야죠 그래서 오늘 참 그리토인의 자세 그리고 참 교회의 자세 그리고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스톤은 교회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코너스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한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몸 교회 건물은 불탐은 없어지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점부터 28절을 봉독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제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전하는 너무나 귀한 기본이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인데 요 근래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알고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서 승리로 올 하렌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창조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며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 창조의 원칙을 어기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이 하는 그 열심 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 우리들을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에 보면 어제 여러분들 읽으셨죠? 1편부터 5편까지 복 있는 사람은 The Blessed Ma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내가의 신문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관심을 맺으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령은 여러 곳에서 선파하고 있습니다 예술정작권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불행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작년에도 불행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불행이 왜 우리가 이 불행을 겪는가 불행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불행했다면 불행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복 있는 자리에서 나가서 그 불행을 가지고 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나 그리고 코너스원 교회로 2022년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센스업 빌롱잉입니다 센스업 빌롱잉 소속이 정확해야 됩니다 소속이 정확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안정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소속이 돼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자매하고 그런데 내가 고연히 결혼했다 후회하고 그렇게 살면 이 부부는 안정이 안 되죠 불행하죠 그렇죠 그건 자기가 만든 거죠 내 아내다 나는 이 자매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우린 부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 소속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장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소속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가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만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많은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만물의 영장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We are special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2사에서 43장 1점부터 3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완전히 제 안에서 풀이 탔어요 소름이 끼쳤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구치소 안에서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철호 목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서장하 선생님이 그 큰 아들이 조슈아인가요? 노아 노아를 낳을 때가 정학선생님 몇 살이었어?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몇 살? 대략 얘기해 봐 서른 네 살 내가 서른 여섯 살에 철호 낳았어 근데 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야 우리 정학선생님 대단하다 그랬어요 서른 일곱 살이 낳구나 서른 일곱 살이 낳았어요 처다들을 근데 아직도 이 처다들이 결혼을 못했어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 말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으로 이기고 범사에 감사했더니 참 좋아요 근데 정학선생이 굉장히 성숙이 있다 보니까 일찍 낳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죠? 왜 대답 안 해 이제? 너무나 아까 얘기할 때 QTC 할 때 귀엽더라고요 우리 정학형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기숙관사도 그런 생각을 했나? 똑같은 마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물어보세요 늘 근데 저는 1985년 86년 7월 1일 저녁이 7시 25분에 철호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85년 7월 1일 저녁 7시 25분에 결혼했거든요 백사세에서 1년 후에 날짜도 시간도 분도 똑같이 철호가 태어났을 때 이 2사에서 43장 1점부터 3절이 제 10년 안에 불로 막 찢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뜨겁게 다가온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왁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종룡아 너를 창조하신 여왁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목회를 할 때 갑자기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음악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황했었죠 그리고 목회가 뭔지를 제대로 몰랐고 설교를 하고 나면 LA에서 우리 장모님이 오셔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언뜻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 교인들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설교를 듣고 살아야 이 소리가 들리는데 저 죽다 살았어요 막 너무 힘들고요 이거 내가 어떡하지 이거 내가 뭐 참 밤을 꼬박 새웠어요 그 얘기 듣고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전이 되어서 성령을 많이 읽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백 번 이상 읽고 나니까 마음으로 읽었죠 백 번을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더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성도를 온전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 은혜로 교만해지지 않고 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설교하기 전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성도들 볼 때 두려웠어요 나를 통해서 이분들이 성장하는가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God with us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절대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또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환난이 다가오죠? 어림에 오죠?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노니요와 내 하나님이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바를 너의 너를 대신하여 주어너라 근데 개혁성경엔 너의 대신으로 주어너라 전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너의 대신으로 주어너라 구수 앤 시바 인 유어스테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바로 우린 그런 사람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유아 마인 그러셨어요 이걸 믿습니까? 예 이거예요 아담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소속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교만하여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저 선악가 따먹으면 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과 동동이 될 수 있어 여기에 넘어져서 불순종 갑니다 그래서 선악가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게 되죠 죄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므로 소속의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화연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분리되면 아마 아담의 불안은 그 순간부터 임했던 거죠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교회의 생활이 불안하고 안장감이 없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소속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ense of belonging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감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참 행복을 느리게 해서는 우리는 소속해야 됩니다 어디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토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못 소요 드리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속이 돼야 됩니다 아주 이거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께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이제 지금까지 우리 조용희 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전 들어왔습니다 목회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홍성표 목사와 이철우 목사와 우리 저수와 전도사가 멋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동역을 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보일도 그렇지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단위 목사, 이종용, 부목사, 홍성표, 이처로 목사 이렇게 안 써있을 거예요 그냥 목사, 이종용, 홍성표, 이처로 그랬는데 이분들이 똑같이 하라고 그랬더니 이종용을 좀 위에다 놓고 밑에 칸을 떼고 홍성표, 이처로를 넣더라고요 그 칸을 조금 떼더라고요 난 이것도 좀 못 막당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함께 동역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 이게 소속이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동역자야 바로 이것이죠 이것을 제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가정의 소속의식을 분명히 갖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성표 목사도 철호 목사도 조슈아 전노사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하나잖아요 한 범위잖아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 소속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 56장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니 날로 맘장 나로말맘장코는 아버지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리신 진리신 생명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참된 회개를 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받아 나의 모든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4등전 2장 38절에 보면 37절에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침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여기에 답을 얻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소속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소속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코너슨 교회는 또 어느 교회는 이 교회 저 교회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교회는 똑같이 이 교회가 하나 저 교회나 같이 그러나 주머니는 주머니지만 다 달라요 옷은 하나지만 이 안에 주머니가 있고 다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교회는 다 똑같아 어디 가든지 그렇다면 부부도 교회예요 부부도 다 교회야 똑같아 안 되잖아요 부부는 부부만이 살아야 돼요 그 부부에 자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은 지체라도 같은 몸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지역주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교회에 소속해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코너스톤이야 코너스톤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그냥 교회 상활하면 이건 몰라요 그래서 에베스 4장 11절 12절 13절 쭉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원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저 먼 데서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하고 테이블 보내라 설교를 보내라 이력서를 보내라 해가지고 생전 보지 못한 분들을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데 보내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설교 테이블 들어보고 그 중에 또 몇 명을 데려다가 면접을 하고 그리고 단위 목사로 면었는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방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가 혹은 우리 안에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원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도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전을 보면 임명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임명해서 그 다음 남부터 단위 목사로 쓰게 됩니다 이거 참 위험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이니까 욕 좀 얻어먹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목해해요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 괴를 어떻게 단임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알아야죠 성도를 알아야지 어린아이를 알아야지 그분의 성향을 알아야지 그분의 역사를 알아야지 그분의 믿음을 알아야지 그래 온전히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트의 몸을 세우지 모르고 어떻게 세웁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은 성경은 아닌데 큐티가 뭐예요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긴 걸 기라고 하는 게 큐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어도 그냥 막 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저스터디죠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러면서 11일 여러분이니까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 아니에요 될 수가 없죠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트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트의 몸 곧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교회를 그리트의 몸 또 또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토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교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즐거운 봉사 섬기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소속되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부터 아담은 그 즉시 외로웠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외로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습니다 주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Where are you?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이 선악가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죽으면 되는 건데 왜 찾아오셨어요?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럴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아이다 숨은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전에는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소리를 들으면 네 하고 가고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죄를 들면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벗은 것이 부끄러진 거예요 교만한 거죠 벌써 그래서 숨은 것입니다 내가 벗어서 부끄러운 거로 숨은 아이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파리는 햇빛이 비치면 그냥 또르름 말려집니다 이것이 잎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으면 저주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면 축복이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지 못할까요? 건강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소속감이 정확해야 돼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코너슨 교회에 속했다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소속감이 정확하면 자연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Sense of participation 바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합니다 교회는 소속이 되어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이 시대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즐거워서 참여하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소속만 되어있지 말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참여해서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참여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코린도 후속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럼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왜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이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펠로쉽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펠로쉽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펠로쉽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저는 신호랑 올키랑 갔었어요 우리 김명덕 장로님이 하는 식당을 갔죠 갔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알렉스 성교사님 나중에 릴리 엄마도 왔는데 그냥 알렉스 성교사님 입이 이렇게 벌렸어요 뭐 그냥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그래서 더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뭐 하면서 그냥 밥을 먹는데 김명덕 장로는 그냥 뭐 갖다 주고 싶어서 제가 팥죽을 좋아하니까 막 팥죽 갖다 놓고 그래요 또 옆에 보니까 우리 전미라 원사 여동생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좀 섬기고 싶어서 눈치를 봤죠 김명덕 장로가 보면 내 돈을 못 내 그 안보는 사이에 싹 가가지고 그 이러시는 자매님이 카운터에 있길래 빨리 가서 내가 저기 있는 두 분을 위해서 돈을 내고 싶은데 좀 빨리 좀 받아달라고 팁까지 다 내겠다고 그랬더니 또 디스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또 내가 단임 목사라고 얼마나 힘든지 이게 난 좀 내고 싶은데 막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알렉스 형 때는 더 먹고 싶어도 자기가 돈을 또 다 내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얘기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냥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지난 수요일 날 이철호 목사가 그 욕기 42장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욕기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욕과 대화를 하십니다 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욕이 나왔나요? 욕창 걸렸던 그 육체의 질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욕은 너무 행복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함께만 있어도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지는 그 순간부터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즉시 외로움이 들어오고 고독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나를 가득 채우는 비극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외로움이 고독이 즉시 내 안에 가득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컵에 있는 물을 내가 마시면 공기가 즉시 거기에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의 비결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 그 잠깐의 참여가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독후 장모님의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팬데믹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 정호용 닥터는 제가 누가라고 별명을 졌어요? 같이 모여서 상의를 했고 기도를 했고 간호사들과 약사들과 또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를 했어요 그 중에 리더가 이제 독후 장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상의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참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은혜죠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교회에서 한 명도 교회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문제 일어난 일이 없었잖아요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서 막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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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한테 오미크론 1월 달이 최고로 극성이 됩니다 물론 감기 증상보다 조금 더 한 거지만 그러나 극성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1월 달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야죠 나보다 더 전문가인데 안 하고도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아 이게 뭐예요? 이게 전화 한마디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참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헌금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기도로 참여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울 이런 자격과 그리고 우리에겐 권한과 그리고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예요 내가 이런 데 참여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어떤 진실 정성 물질 다 다른 데로 흘러요 멋있게 흐르도록 참여하는 거예요 식사 후 형제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내가 박형용 집사님을 찾아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대요 빨리 뛰어갔죠 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난 그런 거 보는 게 행복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억지로 하는데 어떤 분은 즐거워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 작은 일이죠 이거 뭐 1년에 몇 번 오겠어요 그거 한 10번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고 안 하려고 뭐 하는 분이 있는데 아 기뻐서 자원에서 막 뛰어가서 가다붙이고 하면 끝나고 나올 때 얼마나 행복해요 막균 형제가 오랜만에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데 그날 화장실이 터져가지고 그 밑바닥에 엄청난 역사일에 우리 교회 역사일에 처음으로 대참사가 일어난 날 그날 설거지를 한 바람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이제 시험 안 들어 시험 안 들어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보기가 힘들어요 얼굴 보면 전화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헉 우는데 시험 안 들었더라고요 시험 들었었어요 그날? 안 들었죠 정렬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져 그런 거 해보셨어요 과거에? 안 해봤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것도 하네 같이 오니까 더 재미있었죠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큰일은 아니었죠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죠 이것이 하나의 작은 일들인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작은 일을 형제들이 오랜만에 함께 그 하하하하 하면서 그 설거지하는 모습 이게 작은 일이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각 여성교회 1년에 한 9번 밥을 해요 식사 봉사를 하는데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그 수고하셨기 때문에 매주마다 예배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 코너스 교회에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찬양대 이 팬데믹이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성기고 레윈으로서 아사카 여드둔과 해만 후손들이 섰어요 과거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CPT 얼마나 아름다운 혼신입니까 벌써 28년을 그렇게 지금까지 섬기고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섬긴들의 모습을 볼 때 막 내 안에 뭉클뭉클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뻐서 감사함으로 장원에서 저들이 일부에 섬기고 일부에 섬기고 그리고 일찍 와서 연습하고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또 연습하고 또 수요일에 섬기고 금요일에 모의수도 연습하고 토요일에 또 때때로 섬기고 아 이분들 수요일 찬양팀 우리 반주자들 아 얼마나 귀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1년에 몇 번이지만 이분들은 매주마다 1부 2부 그냥 또 3부 오디오 우리 두 수형제 수 20여 년을 저렇게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삼기였죠 통역 저 뒤에 우진 선생 여러분들 29년 전에 야 28년 얼마 전에 이 코노손 저희 교회에서 청여배를 드렸는데 그때 청여배를 드릴 때 통역을 했던 형제예요 이제는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죠 그때 제일 막내였는데 내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아방에서 아기 보는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전용택 집사는 우리에게 스타트 멤버죠 창립 멤버죠 그런데 오십 중간에 가고 있는데 유아방에서 아기를 보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비교하면 안 되지 참 창립 멤버가 유아방에서 아기를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에겐 은혜예요 그리고 녹음실에서 저 녹음실이 외로운 곳에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 만기 형제 또 파귄이나 돼서 또 안내로 저 비디오실에서 우리 조성준 형제 우리 태규 형제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우리 최동일 집사 등등 또 특별히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 선생님들 대단하잖아요 주일 학교 선생님들은 1부 예배를 드려야만이 2부 예배 때 우리의 자녀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는 1부 예배 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2부 예배 때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는 제 아내한테 제니퍼 자매가 왔어요 이 제니퍼 자매는 이민호 권사님의 임여근 장로님의 딸입니다 근데 와서 제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너 천국 갈? 예수 영접했어? 나 예수 영접했어 어디서 영접했어? 올해 우리 코너스는 게 VBS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때 예수를 영접했대요 확실히 영접했대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토인이고 나는 천국 가는 걸 난 확실히 믿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날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손을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각 방 3층에 올라가서 그 아이 선생이 애슐리예요 애슐리 존 목사님 애슐리 애슐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요 이 존 목사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점검을 딱 하니까 정말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2021년을 마무리하는데 저희가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난 천국 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 난 VBS에서 예수를 영접했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주일학교 선생들을 통해서 이들의 그 헌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성기고 그들은 오후에 또 3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끝나면 그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아름다운 펠로우십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루 종일 2세들이 1.5세들이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1세가 2세를 공격하고 2세가 1세를 공격합니다 너 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치 바울과 함께 주님 일을 했었던 이 티모데, 신라, 누가, 베베, 블리시길라와, 아굴라 가요 같은 분들입니다 예배만 와서 드리고 내려가서 식사만 하고 그러고 돌아간다면 사실은 제가 좀 강하게 하면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경꾼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방문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집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암으로 고생하죠 기도로 할 수 있어요 물질로 할 수 있어요 함께 있어줌으로 할 수가 있어요 휴지를 줍는 거로 같이 청소하는 거로 많은 참여가 있어요 이것은 내 집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집입니다 영원한 팬데믹에 몇 년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게으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좋은 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충독 걸려서 모의기에 힘쓰는 이런 일을 하자 말세가 될수록 모의기에 전혀 힘쓰는 자라고 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를 봐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줌으로는 일방적입니다 사랑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열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그냥 그냥 그 신호랑 우리 그냥 가서 갔더니 그거 가지고도 좋아하잖아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은 게 그래서 만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모여있다가 잡혀가지고 사형당하고 목이 잘려 죽고 도망가고 하지만 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팬데믹보다 그때가 더 무서웠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모여서 밥도 먹고 공항감은 가득 차 있고 우리 동한 형제 비행기 타고 올 때 비행기가 꽉 차고 그리고 저쪽에는 로스파레이드라고 하는데 많은 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떨어도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가 될까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뭐예요? 예배로 그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게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피곤하니까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려 10시에 드려 그게 무슨 송구영신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는 거지? 점점 교회가 자기에게 맞추려고 그래 모든 걸 이건 참여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잘못하면 이기적이 될 수 있고 괴로워질 수 있어요 예배에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나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는 불행이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자녀들 말이라면 꼬박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녀들 말이 위에 있어요 꽉 안 되죠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자녀에게 희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포인트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 저 안에서 희생하면 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째 나에게 축복이네 여러분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존경을 못 받아요 무시해요 사람들이 제가 암에 걸려서 그냥 쩔쩔매고 여러분들은 나를 섬겨라 난 못하니까 누워 있겠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호흡이 있을 때까지 만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전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나는 완전히 불에 태워 초가 완전히 불에 태서 자기 일을 다 끝내고 없어지는 것처럼 난 이렇게 주님을 하겠다 단풍이 벌컥에 문들었을 때 마지막 낙엽이 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단풍처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성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나 그렇게 불태우고 가는 게 승리이고 그것이 축복이다 그러면서 했더니 제 초남 동일집사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코너 승교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매형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저는 우리 형고집사 사랑을 느껴요 언제 저는 깨어났냐면 그때 뼈에 암이 전해됐다고 했을 때 축도를 끝내고 이렇게 하던데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그러더니 와서 저를 꼭 껴안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 힘이 되더라고 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고 받고 추우고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이죠 아픈 거 관계없어요 이게 천국이죠 그러면서 이번 성탄절쯤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멸루관이었구나 이게 목회의 상급이었구나 물론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기억나는 게 형고집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랬던 분들이 많아요 성렬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참여하는데 시험이 없어요? 있어요 마귀는 시험을 줘요 못하게 하죠 아픔이 있어요 어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겠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화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가족은 당연히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문제 속에서 성장하고 사랑이 익어가는 게 가족입니다 진정한 교회에도 문제를 통해서 사랑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마지막 가르쳐주신 교훈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식사 후에 주님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하의 물을 직접 떠오십니다 빌라도는 물을 떠와라 그러면서 손을 찢으면서 나는 이 예수를 죽이는 사형언도를 시키는 게 내 죄가 아니야 너희들이야 책임을 증가했지만 주님은 물을 직접 당신이 떠오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련을 할 때 그럴 때 세족식을 합니다 그걸 중인해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와서는 안성기입니다 난 그런 세족식을 반대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섬기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당시 그걸 충리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셨으면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대부분 20장 여러분들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당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막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서 15장 58절은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로 저들을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암인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 때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잘못하면 경고하지 못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곳 저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려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교회에 소속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 거기서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섬기는 몽사를 하는 2022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하게 되면 누가 참여하느냐 이거죠 자연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센스 오너십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그건 죄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우리 코너스톤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소주인입니다 소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 안에서 주인의 의식을 갖는다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상세기 1장 26점부터 28절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럴 땐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변호사님 우리 영혼형제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스리라 했어요 아담을 창조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다스리라 그러나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소유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긴다면 서로 성긴다면 하나님을 성긴다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인은 뭐를 해야 돼요? 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sense of responsibility가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인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과 이 봉사와 의무를 성실하게 할 때 이 책임을 질 때 그 기품은 종류가 다른 기품입니다 돈을 벌어서 오는 기품 있어요 그러나 그건 순간입니다 새로운 차를 내가 원하는 차를 샀을 때 몇 달은 좋아요 아니 몇 달도 아니에요 며칠 좋아요 아니 몇 주 좋아 그 다음은 그저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다른 기품입니다 주님이 없이 얻은 명예 주님이 없이 얻은 인기 그 뒤에 오는 쓰리슨 고독감은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이 되면 그렇게 기뻐서 막 하는데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물을 쏘는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아악 고함 지르는 거예요 이걸로 기쁜 거예요 기쁨은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결국 팬들은 어떻습니까 막 질주합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꽂고 막 달립니다 속도를 내 달립니다 그러다가 10년 차가 쓴 남의 차 위에서 막 팡팡댑니다 왜 자기 차 위에서 뛰어야지 왜 남의 차 위에서 뛰는지 그게 행복인가요? 그러고 그냥 남의 가게 창문을 부시고 꺼냅니다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정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 만족을 찾으려고 별 짓을 다 하는데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인으로서 그 책임을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책임이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왜? 책임이 없거든요 내 일이 아니거든요 주인은 그러면 내가 고칩니다 지금 파이브가 셉니다 이제 2부에 뵙고 나고 3부에 뵙고 나면 고칠 것인데 정말 주인의식이 없는 분은 또 이걸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 안 고쳐요 이러십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거 고쳐야지 어디에 전하면 되지? 누가 와야지? 돈이 얼마나 들지? 교회에 돈이 있을까? 있을 거야? 없으면 내가 더 애도 하지? 헌금하지? 이게 주인이에요 다르죠 그러면서 고치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집이 고쳐진 거예요 주인은 뭐예요? 그 집이 내 집이거든요 이걸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사면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얼마나 늘 좋아하는지 태원 형제가 이번에 집을 샀어요 가서 기도하고 고치기 시작하는데 집을 사더니 수요일에 찬양인도를 하러 안 와 고치느라고 어디 있어요? 태원 형제 그럴 때 더 열심히 하면 집이 더 건강하게 고쳐지는데 그때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데 이럴 때 은근히 한번 책만 가야지 여러분들 주인은 그렇게 하면 고치고 나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줬더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내 집이니까 그리고 피곤해도 그렇게 막 고치는 거예요 밤에도 고치는 거예요 이분이 전문가니까 자기 혼자도 할 수 있으니까 또 할 건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언제 비참했어요? 아담이 비참했을 때가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니라 죄 진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 I have sinned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임을 정가해 이브에게 책임을 정가해 13절에 보니까 여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가로대 뱀이 나올 게 모른 애가 먹은 아이다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정가해 참된 회개가 아니라 변명하고 책임을 정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정가합니다 뱀처럼 미끌미끌한 뱀처럼 뱀을 잡을 때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미끌미끌하게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건강이 행복이 참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가정 불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2022년은 우리가 주 안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멋있는 그리토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지고 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센스업 컨트리뷰션 센스업 컨트리뷰션 공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공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공헌한 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미한 삶이에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이뤄서도 그 성공을 이룬 것은 잠시 다 없어질 안개와 갖고 말아요 이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난 진정 그리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저도 때때는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전이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건 위전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들 에베스 4장 12절인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 그리토의 몸을 세우는 삶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 여러분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너도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저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 그리토 아름다운 턱을 주님의 아름다운 턱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토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To follow Jesus Christ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I'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뭐라 해도 뒤돌아 서지 않겠네 너무 좋았어 이거 많이 재미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행복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부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데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공헌한 삶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남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공헌한 삶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삶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다 도와주는데 지옥 간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누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얘 큰 무리가 주님께 더 있더라 나에게 더 하고 그 누구에게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 하게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우를 찾으러 가서 누가 바나바는 바로 다소 그 먼 거리를 위험한 거리를 직접 찾으러 가서 만남에 데리고 옵니다 그냥 오라고 명령해도 되는데 그러면 뛰어왔을 텐데 이게 착한 사람의 특징 내가 가서 데리고 옵니다 1년 동안 큰 무리를 함께 가르칩니다 같이 동역하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1년 후에 비로소 안디우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힘했더라 올해는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성기고 성도를 성기고 1124 05 11 사정전 12장 11장 24절 11시 24분의 5분 기도 그리고 한 가정에 한 명을 인도하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비록 힘들지만 코너스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멋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가 끝날 때 송고양신 예배에서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저들을 코너스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라고 서로를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코너스톤 교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곤련서 15장 58절을 꼭 잡으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 항상 주의 일에 항상 해 항상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 이니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이 끝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더라고 외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사랑하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에 교회를 변해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희망이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이기 때문에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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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 역사심이 이렇게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2022년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시 전혀 없네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 빌로 인도하셨네 because it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it lives all fear is wrong because I love He holds the future and my faith is worth a day just because it lives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방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